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있는 HP 프린터에서 설정 모드와 기본 무선 설정을 복원합니다. 프린터가 켜져 있고 준비 상태일 때, 프린터 제어판으로 가서 무선 또는 무선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하고 네트워크 기본값 복원 또는 네트워크 설정 복원을 터치합니다. 지시가 나타나면 예를 터치하여 기본 설정을 복원하려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본 무선 설정이 복원되고 전원 버튼 표시등 및 파란색 무선 표시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할 때 프린터가 설정 모드가 됩니다. 재설정을 수행한 지 2시간 이상 지난 경우 이러한 단계를 다시 수행하여 프린터를 설정 모드로 돌려놔야 합니다. 오늘은 과 bel입니다. 이점 sinners 많을까요? 우리도 했으면 놈을 입 ά